수카야 그거 내꺼야 여러분 얘들아 네? 오늘 무슨 날인지 알아? 몰라요 숭구리방방방 숭구리방방방은 뭐야? 이게 왜 있을까요? 숭구리방방방 몰라요 나물은 왜 있을까요? 몰라요 오복밥은 왜 있을까요? 몰라요 오늘은 정월 대보름이야 비빔밥 정월 대보름이라 이렇게 밥과 나물들을 먹는 날이야 비빔밥이요? 비빔밥? 여기가 비빔밥 비빔밥 아빠는 나물을 안좋아해서 비빔밥으로 먹으면 그나마 먹어요 뚜아뚜진 나물 좋아해? 네 어떻게 나물을 좋아할 수가 있지 애이가? 어떤 나물을 좋아하는데 나물을 종류 맞춰보세요 어 고기랑 같이 고기랑 같이 싸먹는 봐봐 나물 맞춰봐 이거 초록색은 진 나물 신게분치 엄마 맞아요? 엄마도 잘 모른다고 물어봤는데 엄마도 잘 모른다고 물어봤는데 그러면 가운데 이건 뭘까요? 고사리 우와 땡 땡이래 어 아니야 뭐야 그러면 그러면 이건 뭘까요? 무 어떤거? 이거 도라지 같은데? 네 맞아요 아빠가 맞췄어 오늘 나물을 왜 먹어야 되는지 제가 설명을 해주고 싶은데 아빠도 이제 지식이 짧아서 잘못된 정보를 줄 수 있을까봐 네 자막으로 제가 달아줄게요 네 왜 맛있어 뭐가 맛있어 나물이 맛있어요? 이거 시린치야? 응 시린치 전통 피고 왼쪽 빌리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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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빌루? 빌루? 빌루 빌래요 고고 철밥 넣으면 추장 동들은 괜찮아 왜 근데 애기들은 못 먹으니까 나 콩밥을 싫어해 콩밥을 싫어해 콩밥을 싫어해 콩밥을 싫어해 콩밥을 싫어해 콩을 싫어해 콩을 먹으면 어디에 좋은 줄 알아? 엄청나게 좋아져 나 콩밥 좋아 콩밥 나 콩밥을 엄청 안 좋아 난 콩밥을 좋아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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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는 잘 모르지만 우리 뚜뚜 가족분들은 나물 종류 다 아시겠죠 모르실 것 같은데 이거 도라지야 소지야 이게 뭐지 소지야 이게 뭐지 쉽지가 않은가 가지나물 가지나물 그냥가지 아니라 가지나물이잖아 물은 물인데 씹어먹는 물은 뭘까요? 그럼 퀴즈잖아 정답은 나물 왜 나물이 물이야 나물이 물 아니지 진짜 맛있겠다 나 나가 비빔밥 안좋아하는 사람 있을까? 진짜요? 한국사람 중에 비빔밥 안좋아할 사람 있냐고 다 좋아하지 나 비빔밥 먹은다 뭐죠? 뭐죠? 우 우는거야 우는거야? 응 조금 남았어 아빠는 내일모레 너무 멋있어 우와 우리꺼 뚜아꺼 엄마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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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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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살 입어 자 비빔때는 무슨 노래를 해? 힘들지 않게 노동기 어때 노동기야? 비빔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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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최고 비빔밥 비빔밥 최고 비빔밥 최고 비빔밥 아하... 비벼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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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 비벼라 비벼라 그냥 빌어 비벼라 비벼라 깨? 맛있게 아니나요? 별빛이 내린다 물 아는 사람 깨수금 내린다 샤라랄라 참기름 뿌릴까 들기름 뿌릴까 참기름 참기름 참기름이 뭐야 고소한 거 있어 자 다시 한 번 불러주세요 아직 안 뿌렸어 참기름 내린다 샤라랄라 또 아트지 아빠 따라해봐 자 정월 대보름 정월 대보름 정월 대보름 정월 대보름은 무슨 날이라고요? 정월 대보름 시금치날 아니야 정월 대보름 정월 대보름 정월 대보름 어때요? 진짜 맛있어요? 굶었어요? 굶었어요? 진짜 맛있어요 맛있어요? 나물 잘 먹으니까 이쁘네 우리 빨리 밥 먹고 호두랑 땅콩 먹어야지 좋아 좋아 또 아트지? 응 나물밥 맛있게 먹었어? 네 밥 먹었으니까 우리 불엄깨기를 한 번 해볼거야 응 너희 앞에 있는 게 이게 불엄이라고 하는 거거든 땅콩이랑 호두를 땅콩이랑 호두를 꽃 내가 호두를 꽃을 만들었어 꽃을 호두로 그거를 나 이거 땅콩 호두로가 할 수 있다 네 불엄깨기를 왜 하는 줄 알아요? 네 불엄깨기를 왜 하냐면 올 한 해 우리 가족 루사태통하고 굿으로 만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모든 일 다 잘 되게 해주세요 이런 거지 알겠지? 나도 진짜 혼자 땄어요 근데 원래는 이게 불엄을 이빨로 깨울기인데 이건 좀 무리죠 그래서 도구를 이용해서 깨도록 해요 뭐로 깨야되지 이거를 호두를 잠깐만요 제가 가져올게요 네 가져와보세요 어떤 걸로 깨야될까요? 이진은? 땅콩이 깨는데 그걸로? 그걸로? 그걸로 깨죠? 깨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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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화면 더 다시 다시 아니야 야 아빠 호두 먹고싶어 빨리 깨줘 아빠 호두 먹고싶어 빨리 깨줘 오늘 뭐하나 부셔지긴 하겠는데 안되는거 안돼? 깨봐 먹어봐요 아 나 맞았어 지금 콜로 깨네 아빠가 상징 어 내가 좋아하는거 깰 수 있어요 뭘로? 손으로 아니 땅콩 말고 땅콩은 나도해 야 이걸로 겨우 어때? 야 수화야 질길게 그거 내꺼야 아 아 깜빡이 좀 켜고 해 수화야 야 그거 줘 예이 또 가져왔어 그거를 하하하 하하하 이 자식 내놔 내놔 아빠 가장 소중한 물건 베스트 원이에요 아빠 아 그쪽은 액정이잖아 저 액정이잖아 수화 쓰지 우와 계속 땅콩 까는 기계인데 이거 닌텐도 땅콩 까는 기계 스위치 자 이제 엄마가 호두 한번 해볼게 지금 망치가 엄마가 못찾아가지고 이게 뭔지 모르겠는데 이게 뭔지 모르겠는데 뭐여? 이걸로 한번 해볼게 자 위험하니까 위험하니깐 이렇게 잘 끼고 아니 안 있어 마지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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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 봉키로 불키는게 아니야 잘 안 찍어줘봐 이걸로 이제 조절할 수가 있거든 넓이를 어? 여기에 호두를 끼우고 응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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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끼워 이렇게 꼈죠? 네 그 다음에 이걸 돌려서 악력으로 악력으로 깨요 악력으로 깨요 난 검어네 땅콩은 이걸로 될 수도 있어 어 된다 아니구 야 돌려라 돌려라 수지 수지 많이 깠잖아 호두마로 마시자 진짜 내가 많이 깠잖아 이걸로 해 하하하하 응 뚜아뚜지 응? 네 우리 이제 마지막으로 수원 빌고 끝내요 네 뚜아뚜수원 말해보세요 빌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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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소원 어떤 수원을 이루어 우리 땅콩 먹게 해줄 땅콩은? 그리고 소원 내가 이루어주마 이럴리는데 호두 말고 땅콩이요 자 엄마 아빠도 지금 속으로 소원을 빌었구요 자 우리 뚜뚜 가족분들도 댓글로 소원을 적어보세요 혹시 알아요? 진짜 이루어질지 믿자야 본전이니까 한번 적어보세요 뚜뚜 가족들의 소원도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뚜뚜 언니 오빠들 소원 꼭 이루어주세요 어메이 소원 제작원도 이루어집른 Heil 아 아 으 아 으 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